대통령실의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오더하기사 의정협의체를 비공개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한 의과대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주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